안녕하세요 제로니입니다 오늘은 주차 번호판을 만들어볼게요 주차 번호판을 만들어볼게요 주차 번호판을 만들어볼게요 주차 번호판을 만들어볼게요 주차 번호판을 만들어서 주차 번호판을 만들어볼게요 극복을 만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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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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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굳었으니 몰드에서 꺼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삐져나온 페인트 마카는 아세톤으로 지워줄게요 아세톤으로 지워주고 로브이러즈를 이용해서 홈을 채워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홈을 채울 때 이쑤시개와 같은 뾰족하고 면적이 작은 도구를 이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끼와 다이 토끼와 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